한국국토정보공사 한흥서 고런 대화 기자가 정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국토정보공사 기자가 정리합니다 중에서 평소 하는 예술학교 한흥서 박장님의 의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한흥서 박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하나도 빼라 주만한거 다 배우시고 오늘 계획을 해서 더 크게 준비하면서 여러분들 교육놀들어서 어떻게 할까요? 여러분들은 소리가 좀 틀어버리고 그래도 어떻게 하는지 제가 우리 커뮤니티에 대해서 모을 수 있을까요?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위에 노래에 바바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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그게 스키인이에요 그냥 극축을 운경하고 지금 세대에 추세가 있습니다 제작사는 유럽 부대에서 보면 지보국 가수들이 거의 태 rights 저는 이거 옛날에 이런 거 없습니다 제가 그냥 시원하니까 아르바이트 이런 식으로 그런데 문제는 그 소리를 어떻게 앞에 이 울림을 가지고 이렇게 할 겁니까? 이거를 공부를 해야 돼요. 내가 볼 수 없는 영역이 60대가 아니라서 그러면 몇 번 할 수 있어요. 몇 번 할 수 있지만 나중에는 이게 데미지가 쌓이는 그런 영역이 좋습니다. 하루를 선신하게 해서 굉장히 중요한 안경을 제가 물어보게 말씀드립니다. 내가 하루를 선신하게 해야 1년에 쌓이고 10년에 쌓이는 그 다음의 영역에 본다면 젊었을 때 그때 데미에서 경력을 쌓아서 나중에 40대고 50대고 60대고 70대고 우리가 지금 어렸을 때 잘했기 때문에 이게 이게 계획이 큰 건데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것 같아요. 난 아직 sorry. 너 działa 뭔가요? 너가 strengthening 너가 энерг아 존 Snoopy body 유키아노 스파 빌라 유키아노 스파 빌라 유키아노 에테르 제어팔게 에테르 제어니 스틸라 둘엔 에테르 제어니 스틸라 델 다이바 테빈 제어 단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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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테르 제어 에테르 제어 에테르 제어 에테르 제어 할 때 그 룬에 그냥 룬이 아니라 룬 하세요 그렇지 그 룬이 훨씬 더 클리어하게 나와야 돼 이國의 세계 Rosie 에테르 제어 에테르 제어 에테르 제어 대겄인bras 에테르 제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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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